어 어디쇼? 집에 왔어 지금 들어왔어? 예 참 바쁘네 아이고 올라와요 다시 좀 아 올라왔다가 마무리 하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도착했는데 아이고 할 수 없어 알았어 네 참 화상의 화상경에 흐른다 어 고마워 그무생 기미로 세어만 지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지정차 단속 지역 주차 단속 지역 안녕하십니까 어 그 전부터 잤네? 정리... 정리 산다 늦은 마감 지금 나와가지고 지정차 단속 계획 나름 다 공격 나름 다 공격 지정차 단속 계획 저런 주차 아마도 형 저기 저 내일 말이오 11시에 출발해야지 수호사니라